대구시가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2024 대구시민의 날 기념식이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시가 의대 점원 확대 발표에 따른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비해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구시가 21일 시 청사에서 대구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단체 헌혈 행사에는 대구 경북 혈액원 헌혈 차량 부대에서 진행됐으며 시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자발적으로 헌혈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대구시는 매년 4회에 걸쳐 단체 헌혈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23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동절기는 겨울방학과 설 연휴, 날씨의 영향 등으로 헌혈 참여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시기로 수혈용 혈액 확보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2024 대구시민의 날 기념식이 21일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47회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6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자체 기획 프로그램과 강연, 답사, 체험 프로그램 등 대구 정체성 확립과 대구 정산 확산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도 운영됩니다. 행사 기간에는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이월드, 봉성로 스파크랜드 등 유원시설 50% 할인, 대구미술관, 국립대구과학관 무료입장, 대구은행 특판적금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합니다. 대구시가 의대의 정원 확대 발표에 따른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 공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와 9개 구군 보건에서는 현재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공공, 응급의료기관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진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8개 구군 보건소는 평일 진료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해 비상진료를 실시하고 지역 5개 공공의료기관은 평일 진료시간 연장, 전공의 공백시, 전문의, 당직체계 운영 등을 실시합니다. 지역 6개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중증환자 진료 집중을 위해 경증 및 중증환자를 2차 병원과 증상별 전문병원으로 분산해 중증 응급환자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시가 도시농업에 관심있고 성실하게 텃밭을 가꿀 도시농부를 모집합니다. 올해 분양 예정인 공영 텃밭은 2개소 총 309획으로 등강 텃밭 209획, 부원 텃밭 109획이며 1구획당 분양 면적은 15제곱미터 이내로 분양료는 연간 4만원입니다. 신청 자격은 대구시의 주소를 둔 시민뿐만 아니라 대구 소재기업체 근무자도 참여 가능하며 1가구당 1구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희망자는 3월 4일까지 대구도시농업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